전해드린 대로 고발 사주 의혹도 시끄럽고 내일은 국민의힘 경선 1차 컷오프 발표도 있죠. 그래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지지율은 추세가 중요하다는데 상승세가 뚜렷합니다. 추석 전 골든크로스는 추석 다 됐지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? 골든크로스는 이미 일주일 전에 시작이 됐죠. 그래서 골든크로스는 원래 추석 전후라고 봤는데 한 추석 2주 전에 와버렸죠. 일찍 와버렸다. 좀 일찍 왔어요. 지지율 상승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? 무야홍 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 이게 좀 통한 겁니까? 그게 이제 이삼십 대들이. 인터넷에서. 놀이삼아 하던 게 이제 일반화 돼가지고. 그 된 모양인데 엠젯 세대하고 좀 서로 좀 상통하는 게 우선 엠젯 세대들이 소신이 뚜렷합니다. 말을 얼마 무리지 않고 직설적으로 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안 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자기 의견을 어디서나 당당히 표출하고. 그게 이제 저하고 좀 맞아떨어져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죠. 그것이 지금 사십대로 넘어가고 오십대로 넘어가요. 지금 못 넘어간 계층이 육십 대하고. 지금 남아있는 게 TK만 어느 정도 정비되면 경선은 좀 수월하게 되겠죠. 그런데 요즘 워낙 고발 사주 의혹 이게 시끄러워서 이것도 좀 경선에 영향을 좀 미칠 걸로 보십니까? 글쎄요.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입에 담기가 좀 곤혹스러운 게 우리 당내의 경선 후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. 고발 사주 의혹 문제는 당의 문제가 아니고 당의 경선 후보 한 사람만의 문제입니다. 그래서 제가 뭐 그걸 갑론을 봐 가기는 곤란하죠. 그럼 당에서는 지금 이걸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당 지도부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혹시 동의를 하십니까. 그 말은 내가 말하기가 곤란하다니까요. 제 생각은 있는데 그 말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. 그런데 그거 자기 문제인데 사내답게 지가 해결하고 가야지 그걸 당이 나서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거는 그거는 후보가 됐을 때 그때 당이 나서는 겁니다. 네 후보가 되기 전에는 개인 문제죠. 그런데 이제 홍준표 캠프의 뭐 인사 이게 지금 이제 소문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. 그게 윤석열 캠프에서 퍼뜨린 소문이죠. 그러면 지금 뭐 누가 이 소문을 퍼뜨리는지 짐작이 간다는데 그쪽으로 이제. 아니 나는 알고 있어요 누가 떠들고 댕겼는지 일주일 전부터 내가 이야기 다 들었어요. 네 예 박지원 국정장과 이제 뉴스 제보자 조성은 씨와 이제 그 인사가 같은 자리에 있었다. 내가 알기로는.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이셨어요 오늘. 확인해 보니까. 내가 데리고 있던 그 캠프 인사는 그 시간에 영등포 음식점에서 식사한 것이 영수증까지 있어요. 이미 확인을 해 보셨어요 그죠. 아니 내가 하도 말이 많으니까 확인해 봤죠. 그런 일이 있었냐. 없었다. 네 그 시간에 뭐 했냐 영등포 어느 식당에서 식사한 영수증까지 있습디당. 내 그거 가지고 오죽 잡다 보면. 우리 캠프까지 물고 들어가겠냐. 그런 짓 하는 게 정치 공작이죠. 헛소문 가지고 퍼뜨려 가지고. 그래 하는 게 정치 공작입니다 그건 좀 안 했으면 해요. 우리. 이런 소문이 나는 거는 그쪽에서 좀 다급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다급하죠 골든 크로스가 돼버렸으니까. 헛된 꿈은 폐가망신한다 이런 글도 쓰셨어요. 그래 뭐 안 되죠. 알겠습니다 그게. 자기 공 자기가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. 아무런 관련으로 남을 끌어들이는 거. 그건 폐가망신하죠. 그건 폐가망신이지.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에 후보가 되더라도 당연히 도우실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. 그렇게 될 리는 없을 겁니다. 만약에 된다면. 아니 그거는 적응이 없는 과정이고 알겠습니다. 요즘 경기도 차베스라면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집중적으로 이제 비판을 하시는 것 같던데요. 그 말은 제 말은 틀린 말 아니죠. 차베스가 무상 포퓰리즘으로. 아르헨티 베네수엘라를 망친 사람 아닙니까. 지금 국가 재정이 천조 국가 빛이 천조 시대입니다. 빛이 천조나 됐던 거예요. 또다시 나라 거들내려고 세계 유례없는 기본 주택 기본 금융 뭐 기본 소득. 그 터분이 없는 말들을 해야 되니까. 저거는 나라를 거들내는 것이다. 그러니까 경기도의 차베스지 난 그래 보죠. 이재명 지사에게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지금 자신을 하시는 건가요.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. 저하고 임파이트인데 같이. 임파이트 경력은 제가 훨씬 위죠. 그리고. 포퓰리스트하고 싸움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 참 국가 채무가 천조 시대에는. 국민들이나 특히 이삼십 대 사십 대들이 포퓰리스트 받아주질 않습니다. 요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. 이삼십 대 사십 대에서는 제가 압도적으로 이깁니다. 그래서 그건 한번 있어보세요. 내 선거 한두 번 하는 사람도 아니고. 네 알겠습니다. 자 그런데 보시면 지금 오늘도 빨간색 넥타이를 이제 안 메시는 겁니까. 홍준표 화면 원래 빨간색. 그거 하도 고집스럽다고 해서. 요즘은 좀 좀 푸근한 아버지나 푸근한 할아버지 모습으로 선거를 하려고. 전략적으로 색깔을 바꾸신 거군요. 그렇습니다. 파란색도 우리당색입니다. 네. 우리당색이 빨강 파랑 흰색입니다. 지금 정책 얘기하셨는데 홍 후보의 공약은 일단 쉽습니다. 국회의원 200명으로 줄이겠다. 사법고시 부활하겠다. 입시는 정신으로만 하겠다.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문제인지. 그래서 심상정 후보가 트럼프 전략이다 이런 평가도 하던데 이게 다 되는 겁니까? 그렇게 간단하게. 심상정 후보가 뭐라고 했다고. 트럼프 전략이다. 일단 뭐 말하고 보는 고민을 하시는데요. 심상정 후보는 원래 베베 꼬였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베베 꼬이게 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내 답변 안 하겠습니다. 다 된다 말씀이시죠 검토를 하셔서 홍준표가 약속하고. 못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. 선거판에서도 경남지사 할 때도. 약속 다 하면 홍준표는 한 번 한다고 했으면 하는 사람입니다. 그러면 이거 하나만요. 좀 보면 모병제 전환도 약속하셨잖아요. 그렇습니다. 분당 국가에서 재원도 많이 들 건데 가능한 겁니까? 모병제는 이거는 내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지금 현대전은 머릿수로 하는 전쟁이 아니거든요. 미사일이나 전자무기로 초토화시켜놓고 그다음에 안정화 부대가 들어가는 전쟁입니다. 그 지난번에 이라크 전쟁 봤잖아요 사나을 초토화시켜놓고 그다음 안정화 부대가 들어가는 옛날처럼 모병들이 서로 머리맡대고 참호 속에서 총 쏘고 하는 그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럼 전자전에서 제일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전자전을. 그 수행해 나갈 만한 전문가들이 필요해요 그런 인력이 또 필요하겠죠 그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. 젊은이들은 이제 징병의 멍해로부터 풀어줄 때가 됐다. 갑자기 하겠다는 그 뜻이 아니고 네 점차적으로 모병제와. 그다음에 징병제를 병행하다가. 순차적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그걸 갖다가 완전 모병제로 넘어가겠다는 그 뜻입니다. 알겠습니다 이 워낙 뭐 말씀을 시원시원하게 잘하시지만. 대통령으로서 좀 품격이 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으실 것 같은데. 네 그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죠. 스타일을 혹시 바꾸거나 이럴 생각은 없으시고요. 스타일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어디에서 비롯됐냐면 지난 탄핵 대선 때 우리가 지금 악밖에 안 남았을 때 그때 이제 영향이 좀 클 겁니다. 대통령이 되면 달라지겠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품격 따지지 않았습니다. 그걸 갖다가 이제는 훔칩 잡을 거 없으니까 품격을 따진다. 내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그거는 뭐 지나보면 됐지 지켜보면 달라질 것이고. 그거는 문제 안 될 겁니다. 그런데요. 자유 보면 이제 윤석열 캠프에는 사실 현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주 많아요. 홍준표 캠프에는 현역 의원이 별로 없습니다. 또 그래서. 맞지 않습니다. 그래서 아니 현역 의원들한테 왜 인기가 없는 건지도 한번 궁금했고. 나는 의원 어쨌건 도움 없이 또 지지율은 어쨌건 상승세라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하다는 생각도 드는데. 그게. 제가 이십육 년 정치하면서 당내 경선을 할 때마다 단 한 번도. 국회의원들을 모아가 경선해 본 일이 없습니다. 네.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안 받는 거다. 안 받는 게 아니고 네. 국회의원들을 존중하는 겁니다. 왜 그런가 하면. 네. 국회의원들은 헌법상 국민대표 기관이에요. 네. 한 사람 한 사람이 국회입니다. 네. 그만큼 무겁습니다. 국회의원들이 개파에 쫄게 되는 것도 마땅치 않고. 네. 국회의원이 어떻게 개파 대리인이 됩니까. 나는 그걸 26년 동안 그건 거부해 본 사람입니다. 한 번도 내 당내 경선할 때 국회의원들. 나한테 와라 요청한 일도 없고. 네. 그리고 국회의원 데리고 경선을 해본 일이 없어요. 네.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네. 국회의원 데리고 떼지어 경선을 하는 건 2007년도 이명박 박근혜가 마지막입니다. 네. 시대가 달라졌어요. 현역 의원들한테 인기가 없다 이건 아니라는 말씀. 한 번 물어보세요. 네. 알겠습니다. 자 여기까지 듣고요. 마지막으로 문재인 채널의 시청자분들에게 홍준표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. 선진국 시대가 국제적으로 공인이 되었습니다.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, 대북, 외교, 안보 모든 분야가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그런 나라로 국정 대개혁을 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편안하시고 안락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잘하겠습니다. 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지금까지 대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